내가 예수님으로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쇄하노라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파쇄하노라 내 안에 있는 쓴뿌리, 슬픈 감정, 우울증, 분노, 대인 깊이, 중독, 나쁜 습관, 나쁜 생각 자기 비와 지나친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내 안에 있는 복수심, 증오, 미움, 시기, 질투감 다 사라질지여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, 용서하지 못하는 견고한 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릴지여라 무너져 내릴지여라 내 안에 있는 음란, 복수심, 타락, 도박, 탐욕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릴지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릴지 도락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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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하나님께 박수님과 기도를 기도를 할렐루야 도락하죠 도락하라 도락하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